XSFM입니다. I, D, W, K 산업의 발전상을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시민이 정치권을 채찍질한 결과 죽음의 하천 태화강에 연어를 돌아오게 만든 성공사예도 있지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집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울산광역시 목요일은 여러분이나 즐겁죠. 안녕하셨습니까?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입니다. 울산까지 왔습니다. 더불어 UMC입니다. 자유농축산인입니다. 네, 자유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오늘은 주로 교육농축산인입니다. 민중의 덕질인 바른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즐겁습니다. 울산광역시 오버뷰 울산광역시장은 무소속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4명의 구청장과 울주 군수에 도전하는 후보는 18명, 민주당, 한국당이 전지역 5, 바른미래당이 2, 민중당 3, 무소속 후보가 3명 출마했습니다. 19명을 뽑는 울산광역시의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7명, 평균 경쟁률은 3대 1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전지역구,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노동당이 1, 민중당이 11곳에 후보를 냈고요. 무소속 후보 4명입니다. 비례대표 3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은 2, 한국당은 3, 정의당, 애국당, 노동당, 녹색당은 1명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19개 선거구에서 43명을 뽑는 구호와 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95명, 민주당 23명, 한국당 30명, 바른미래당 8명, 정의당 7명, 민중당 12명, 애국당 1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2명이 출마, 평균 경쟁률이 2.2대 1. 비례대표가 7석인데요, 민주당 9,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민중당 4명의 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7명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구 중 전국에서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민중당 윤종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리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무소속, 무소속 6명의 후보가 나서서 이번 재보선 선거 중에 전국에서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울주부터 북구까지 전화용하는 퍼펙트 25, 실천하는 캠프를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울산에서 경기도 맛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울산의 데이터와 함께 곧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inovo, for those who do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울산광역시장 오늘부터는 제가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따박따박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줄은 몰랐어요.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불법인가봐 민주당은. 성실해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69세 남자, 부산생, 부산고 고대법대 본인 육군 상병만기, 장남 이병소지 폐제, 차남 병장만기 노동 변호사,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전북의 정운처는 명함도 못 내밀고 부산의 김정길은 호영호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울산 정치사를 대표하는 낙선왕 김정길 전 의원과의 차이가 있다면 김정길 전 의원은 2승 10패 김영삼이 야당으로 잘나갈 때 당선 두 번이 있는데 송철호 후보는 안되는 때 안되는 당으로 안될 싸움만 계속한 관계로 8전 전패입니다. 잠시 낙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92년 14대 총선에 민주당으로 나서는데 이때 민주당은 90년 3당 합당으로 거의 모든 세가 없어지고 노무현 외 아저씨 몇 명만 남아있던 꼬마민주당이었다가 동교동 일부와 다시 합해진 조금 커진 꼬마민주당이 된 상태였습니다. 14대 총선을 치른 민주당의 의석은 39석밖에 안됐죠. 송철호 후보의 정파는 기본적으로 꼬마민주당계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신 정치인들은 흡수통합의 흐름에 따라서 세부류로 갈립니다. 세정치국민회의로 간 사람들 신한국당으로 간 사람들 둘 다 싫다면서 무소속으로 남은 사람들로 갈리는데 송 후보는 마지막입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당선이라면 멀어요. 어디서 당선될까봐 잘못가면 뒤로 빠지고 빠지고 빠졌습니다. 96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데 당은 김대중과 동교동계가 빠져나가고 또 노무현우의 아저씨들만 몇 명 남은 꼬마민주당2라고 불리던 통합민주당이었습니다. 꼬마민주당 일부가 한나라당으로 흡수되면서 무소속을 선택했고 그쪽 루트 후보로는 특이하게 민노당으로 옮겨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는데 이는 지역특성과 현대노조의 고문 변호사였던 본인의 배경을 기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때의 득표효가 가장 많네요. 될당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까지 출마한 대중의 제일 87년 공업탑 로터리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부터 노동인권변호사 문수로의 98년에 만든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아직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낙선의 전국과 아이콘으로 떠오른 시절 참여정부에서 불러들여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냅니다. 형은 검사로 승승장구하다가 국민의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김홍업 씨 구속수사에 따른 정부의 압력으로 퇴직하게 되면서 살짝 태세 전환 17대 대선에서는 고대동기 이명박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청계재단 이사장이 된 송정호 전 대한공정협회장입니다. 같은 법조인인데 살아온 루트가 사뭇 다릅니다. 공약 보시죠. 노사정의와 비슷한 울산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노동인권센터 설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노동공약이 첫번째였고 민주당 관역자치단체 후보치고는 SOC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수전지기반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본항과 신항을 잇는 울산항 배후도로 국제크루즈 모항 등 시내의 대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큰 토건 공약들이 있구요. 도시철도 재추진도 있습니다. 울산의 도시철도 이슈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말씀드렸나 저희가? 광역신대 울산은 혼자 도시철도가 없죠.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반과 늪지대 때문에 못 짓는다는게 그간의 이유였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주로 트램을 세우자 트램을 세우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안 알려줬습니다. 곧 얘기해주겠죠. 임유한같은 공약이 있네요. 뭔데요?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요. 저는 그걸 본게 아니고 울산항 LNG 벙커링 구축 세계 연속 자유한국당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기현 59세 남자 울산군 온양면 출신입니다. 지금은 온양읍이구요. 울주군 현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재산은 약 72억이구요. 울산의 상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상가를 다수 보유했는데도 72억밖에 안돼. 울산 좋다. 착한 임대차 보호를 잘 지키고 있을거라. 굳게 입습니다. 바로 전에 송철호 후보가 모두 낙선인데 여긴 또 모두 당선이네요. 영남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세액 47만 원이니까 인지 못했던 것 같구요. 현재의 완납 상태구요. 정가 없고 육군 중위입니다. 중앙중 부산 동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사실 25회로 판사였어요. 그래서 판사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울산 YMCA 이사장이 시민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경력입니다. 사회경력. 전형적인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네요. 변호사 대 판사. 2004년 한나라당으로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당선을 하고요. 내리 당선됩니다. 2008년 국회의원 당선. 2012년 새누리당으로 또 남구을 국회의원 당선을 하는데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검색을 하면 A씨와 니은씨가 나오고 기흑씨가 나오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형제들의 비리 연루로 울산광역시장이 압수수색.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지금 탄압이다 이러면서 지금 경찰과 신경전과 공방이 오고 가는데요. 고맙네요. 자유한국당 요즘 그런 분은 공천 다 안 줘버리던데. 네.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거죠. 현재 이 국회의원 시절에 일명 쪼개기 정치 후원금. 지난번에 누구 한 명 이것 때문에 날아갔죠? 쪼개기 정치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김 후보의 이종사촌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니은씨가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의 고발성 진정이 제출해 시작된 이 사건은요. 정말 판사다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종까지는 형제시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멀다 이러면서 친하지 않은 사촌이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게 제3자 뇌물 지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외에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외에는 제3자라고 하는데 이종이 뭔데 되게 가깝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친가 쪽보다 외가 쪽 사촌들과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종사촌은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생이 걸려 있어요. 3월 27일에. 진짜 동생은 멀다. 제2자.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시장의 동생 김모 씨가.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고소, 고발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조산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추적해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건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다 얽혀 있고 지금 동생까지 해서 지금 언론 검색을 해보면 A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기역,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공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어 3D 프린팅 나왔고요. 랜드마크로 울산타워 나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나왔습니다. 산악관광의 메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관광으로는 울산타워를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울산시장인데 되게 없나 보네. 이게 이제 경북편의 모든 것이죠. 울산과 경북편의 모든 것. 저는 개인적으로 지능형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 전환을 하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지능형 자동차 부품은 대구 달성군이 지금 선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많아요. 거기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지능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달성군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말 뭐 되게 없구나. 되게 없는데 그래도 현역 시장이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수화통역사를 늘려서 농아인들 의사소탕 원활하게 하겠다. 이제 공공기관에. 의사를 소탕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형 안 풀렸는데. 요즘 의사들이 청와대회를 극혜상하고 있죠. 우리를 소탕하러 온 정부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인상. 그리고 이거는 한번 지켜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예전에 현대자동차 파업할 때는 규탄 성명도 내고 이랬던 시장인데 본청의 사업소와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에 일하는 373명의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원래 울산시장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저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보장이 조금 한 번은 나아간 거죠.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다 이제 선거 끝나면 정몽시 편 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약 재미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승의 한국당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이영희 59세 남자 전복기계공고 울산과대 사회복지과 졸업 현대차 울산공장 자동화 설계팀에 근무 중인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울산광역시당의 공동위원장이지요. 1기 노사정위원회의 기초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민노총 정치위원장과 이 양반은 민중당이나 정의당 공천을 못 받아서 일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형 바른미래당일까요? 어디에 도속하지 않아요. 민노총 정치위원장과 현대차 노조부위원장을 지낸 바에는 노동운동가 유닛입니다. 네. 노동운동 전과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18대 19대 총선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두 번 출마해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전과는 3건이 있네요. 94년에 벌금 200 그리고 2014년에 징역 8월 집유 2년은 이거 둘 다 노동운동입니다. 네. 노동운동이고요. 2014년 전과를 받고 한 달 뒤 생각보다 변하지 않은 세상에 실망했는지 음주운전 150. 그렇습니다. 광희의 노동운동으로 쳐주고 싶네요. 즉 3번당의 그것도 어느 정도 보수색이 있는 3번당의 노동운동가가 공천되다니 울산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정말 바른미래당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보정당 출신의 노동운동가. 되게 무지개 같은 당이에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언제나 후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죠. 후보 구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제는 등록 끝났는데. 아무튼 열심히 구해서. 하지만 다음 선거에 혹시 당이 남아있다면 그때도 저희는 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토닦아나라.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초점 공약입니다. 노사민정협치로 일자리를 만들자. 현대차 임금체계 갈등, 대결 이걸 좀 예로 들더라고요. 사측 입장에서는 현행 시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좀 부담스럽고 노측 입장에서는 월급제로 바꾸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갈등이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은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시급제 기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시급제에 현재 주 52시간 노동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노측의 반응은 굉장히 환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이념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양쪽 모두에 대해 불편함을 넌지시 보입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노측의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 쓰기도 했는데요. 하느니 마느니한 태도가.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뭐라고요? 일자리 나누기를 사측과 노측에 협의를 해서 하면 전원주택 입주에 어드벤티지를 주는 등. 전원주택? 내가 전원주택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주거가 안정되게 되면 그만큼 더 야근을 더 필요로 한다든가 잔업을 필요로 한다든가 하는 필요성 자체는 좀 낮아진다는 거죠. 주거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덜어주겠다? 그런데 울산 노동자의 주거 형태는 굉장히 다르고 다양할 텐데요. 전원주택하고 공장하고 멀면 어떻게 해요? 회사하고. 그 얘기도 합니다. 아파트 인구가 시의 70%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아파트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치기구가 동사무소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의식을 아파트는 무방비 상태라는 워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청이나 아파트관리공사 같은 관리 부서를 시 아래에다가 신설하고 싶어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광역시장 레벨을 좀 벗어나기도 하니까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대책이 나이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차를 좋아해서 미세먼지와 연결시킨 공약이 있습니다. 수소차 지금 경쟁 엄청납니다. 경쟁률 높아요. 지자체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회사원이죠. 네. 바른미래당 보고 오셨고요. 민중당입니다. 이제. 김창현. 55세 남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현민중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초대 울산동구청장이기도 했습니다. 95년과 98년에 당선을 경험하고 민주노동당이 생기면서부터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낙선 사퇴 낙선 낙선. 누군가에게 민주노동당은 될 당이었지만 김창현 후보에겐 아니었습니다. 전과는 86년에 절도 공문서 위조비 동행사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수배 생활했나 보네요. 네. 87년과 99년에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고 이상의 셋은 모두 사면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05년 음주운전 100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2000년이고 음주운전은 05년이니까요. 네. 울산시장 선거에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단일후보로서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단일후보예요? 네. 이번에 울산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이 합의 및 경선을 통해서 단일후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당밖에 없구나. 네. 경선도 3군데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단일후보에 민중당 후보가 많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죠. 아니, 여기는 울산이고요. 네. 네. 무상교육, 무상응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말해서는 차별화가 힘듭니다. 일자리 공약은 제조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뭐야? 낡은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제조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를 전기자동차, 온산공단, 조선산업전문공단으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저는 울산에서는 이런 공약이 되게 낯서네요. 그러니까 울산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건 롯데가 표절을 더하겠다. 하던 대로 하겠다. 네. 아니,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무슨 론다로우지가 암바를 더하겠다. 이런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곳은 딴 데야 전기자동차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사실. 네. 시에서는 조금 뭐... 그걸 시에서 나서서 할 일인가 싶네요. 아니, 근데 그 울산 시장들은 언제나 현대가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어요. 통일 공약도 있습니다. 있어야죠. 시장이니까. 민중당이니까요. 북한 조선직업 총동민과 교류하고 매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열고 21년의 울산중국체전을 남북공동체전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울산으로 오니까 규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네요. 군단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에서 이런 데 보면 포도를 갖다 주겠다. 한우를 갖다 주겠다. 이건데 노동자 축구대회를 하겠다. 그런데 이 통일 공약은요. 중공업의 남북경협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노동자 주권, 노동자 편 시장을 내세우며 6대 비전이라는 걸 설정했는데요. 1번에 있는 노조 가입률 50% 이거는 전에 윤세민도 대차게 질렀다고 표현한 적이 있죠. 3번에 노동국 노동특보 설치. 이것도 민중당이니까요. 울산은 좀 모든 게 다르죠. 4번이 정말 다릅니다. 뭐요? 백인노동자 직접 정치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인종차별적인 건가요? 직접 정치위원들에게 시장 권한을 나누어 주어 아 100명이라고? 네. 흑인백인 아니고요. 잠 깨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시장 권한을 나누어 주어서 정책 결정 및 집행,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시장과 함께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의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부, 집행부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조성주 소장한테 들었던 핀란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저는 왠지 집단지도체제라는 단어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아니 거기도 한 명이 아니고 100명이니까 결국 의회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중당의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 중에 당선된 적 아예 없는 건 여당 후보 밖에 없네요. 제선 구청장, 3선 국회의원. 낙선의 신. 광고를 듣고 와서요. 구청장들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61세 남자 울산과학대 본인 하사 만기, 장남 병장 만기 재선의 구의원 출신입니다. 06년 10년에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했습니다. 울산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울산 후보들은 다 재산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나눠주라고요. 월급을 세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엑소더스형 민주당 입당파가 있는데 이게 두 부류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직후에 탈당하고 갈아탄 케이스 그리고 14년과 16년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주지 않자 탈당해서 무료속으로 남아있다가 냉큰 민주당에 입당한 케이스 박태완 후보는 후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걸까요? 일단 가점은 후자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일찍 온 쪽이 봤죠. 네. 노동일보의 사회이사 울산에는 이런 경력의 사람도 노동일보 사회이사를 합니다. 심지어 과거 직장에서 노조위원장도 해봤댑니다. 이것도 일부러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일권 순환 티켓으로 중구의 시장을 모두 둘러보는 전통시장 투어버스 가고 싶을까요? 중국에 시장이 많은가 봐요. 하나 두 개가 아닌가 보네요. 사실 두 개만 왔다 갔다. 모르겠어요.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골목골목 간다든가. 그게 버스가 다진 시장이 개판이 되잖아요. 태화강과 동천강을 지내는 관광열차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어디?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는 이명박근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하나지요. 이것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뉴스원가의 인터뷰에서 울산의 정치 성향은 23년간의 일당 독점으로 인해 타광역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뒤처져 있다며 이는 저뿐만이 아니고 울산의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에 있었으니까. 나를 느끼는가? 일당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일당에 있던 내가 다른 당에 가서 출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 영남에 참 많고요. 1대1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박성민 59세 남자 박성민 후보입니다. 3선 도전 중입니다. 현재 직업은 중구 청장이고요. 재산은 약 6억 4천. 정가가 2건인데요. 폭처법 관련해서 있길래 혹시 민주화 관련 운동인가? 혹은 노동 운동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1978년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78년에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폭력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학력하고도 안 맞는 거 보니까 순수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폭력. 03년의 음주운전도 순수한 수를 많이 드신 거예요. 03년의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나 처음 봤어요. 100만 이렇게 써놓고 괄호 열고 원. 아니 누군 달러로 내놔. 괄호 열고 원 처음 봤네. 그래서 병역은 면제됐어요. 수영 때문에. 그렇죠. 혜택인 것 같아요. 78년 동시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꽤다 꽤.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울산대 행정학과 그리고 같은 대학원 행석입니다. 1995년에 무소속으로 울산시 의원에 나와서 낙선. 2002년 무소속으로 울산 중구 의원에 당선. 2006년에 드디어 소속당이 생기죠. 한나라당으로 울산 중구 의원 당선. 그런데 좀 낙선과 당선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10년에는. 낙선 당선 당선 낙선 당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중구 청장인데요. 슬로건은 뭐 이렇습니다. 인구 30만 행복 중구 전국 1등 문화관광 도시라는 아주 평이하고도 기억에도 잘 안 났는데 이것 하나 기억이 남아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울산의 종갓집 중구 지킴이. 그러니까 중구가 울산의 종갓집이다. 그런데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약에도 종가 이야기 많이 하고 이럽니다. 지금 주요 공약으로 보면 장현천단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 빤하고요. 태화강을 벗어난 입화산 자연후향님의 조기 완공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강 제공 그리고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 잡겠다. 그리고 양육비 교육비 지원하겠다. 중구의 이 시장이 유명한가 봐요. 큰 애기야시장. 큰 애기야시장. 저는 이거 보고 큰 애기야시장인 줄 알고. 빅베이비. 그러니까 애기야시장인 줄 알고. 여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등등등 해서 스케일 좀 소박합니다. 500만 시대 관광객. 2천만 온 국민. 그래서 요새는 500만 정도면 저는 좀 우습고요. 울산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울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법인지. 심지어 울산 KTX를 타고 울산역에 내리면 울산이 없어요. 지금 엄청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울산의 독특한 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 하면 생각나는 관광 상품이 뭐가 있나요? 정몽준. 바위. 고래. 고래를 미안해요. 고래가 있긴 해요. 중구의 미래에 100년을 염두에 두고 1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며 모든 공약은 주민 체감도가 높고 실현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는 100개의 세부 공약. 궁금해 죽겠습니다. 중구의 구청장 후보 두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50세 남자 영천생 영천신령중 대구 영진고 연대법대 사시 44회 변호사 유닛 육군상병 만기 신령면 동방위였습니다. 장남 5급 전시근로역 2005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06년 음주운전 300 많이 마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게요. 한방위 300이네요. 정치신인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타운 공약이 도농을 불문하고 너무 많죠. 그리고 100만원 이상 비리를 저지른 남구 공직자 즉시 직위해제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걸 구의회가 통과시켜줄지 궁금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민중당 김진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먼저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는 경선 때 전략공천 소문이 나면서 후보들이 천막농성을 근 열흘쯤 하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김진규 후보도 당에 반발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삼산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제구실을 못해서 울산은 먹거리 유통이 어렵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확장하겠다. 이전할 곳은 어디냐? 옥동의 공원 묘원. 그렇다면 묘지도 옮겨지겠죠? 그 시장은 이제 그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의 재밌는 얘깃거리가 되겠네요. 묘지를 옮긴다니 그럼 대체 장소가 어디인가? 구상을 했습니다. 울주군으로 옮깁니다. 울주군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렇죠. 울주군수와 맞짱을 뜨는 각오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주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신날 텐데. 공동묘지 온다고. 공동묘지 출신인 제가 정말 이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은데요. 어렸을 때 공동묘지 주변에 살면 물 마시면 그거 뼈에서 나오는 물이 잦냐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동욱 후보입니다. 서동욱 55세 남자. 직업은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입니다. 재산은 약 10억 정가 없고요. 상병 소집 해제입니다. 양사초 대현중 학성곡 그리고 울산대 경제학과 동국대 행석. 여기도 사전사승이에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삶의 시련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예단하세요? 아니 2004년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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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그리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남구청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북구도 아니고 남구인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제일 센 데인데 분명히 여기는. 여기서 한 번도 공천을 안 놓치고 다 당선하는 것도 무진장 실력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 2월에 태양광시설 관련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태양광시설 관련 비리는 뭘까요? 패널 납품이라든가 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였는데 내사로 종결됐습니다. 이번이 아니겠죠. 태양광시설 관련 비리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참 슬로건도 소박합니다. 더 나은 희망 남구를 슬로건으로 전국 유일의 고래라는 특화자원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게 하겠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문화 자산인 소금을 되살려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라는데. 울산 앞바다에 염전할 땅이 있습니까? 소금 문제가 천일염해서 있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 이거 두 개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관광을 자꾸 강조하는지 저는 사실 울산에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전남 내륙 뭐 이런 데서 관광 잡고 얘기하는 강원에서 관광 잡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근데 울산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공어탑 로타리 인근 상권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좀 식상한 거 나왔습니다. 도시재생 유딜사업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게 얘기하죠. 공무원 100명을 채용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건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방세 체납을 추노하러 다니는 거죠. 아 추신맨만. 네. 그래서 그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라는. 국세청 100명 더 받아라. 아 추노꾼. 네. 뭐 청년과 여성 일자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뭐 빠른 그 공약이 나왔고요. 추심은 싸재에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분이 약간 이 사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공공시설물 순찰. 이런 거를 노인들이 차지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초등학교 돌봄교사짜리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제 입장에서 보면 딱히 질 좋은 일자리 아닌 거를 이렇게 좀 하겠다는 얘기겠죠. 머릿속이 아니다. 남의 머릿속인데 뻔하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그런데 역할론이 상당히 불순해 보입니다. 좀 기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해서 모든 공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비, 시비, 구비. 아주 심플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이 일자리 자체의 질도 그런데 공공 일자리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사실 몇백 개나 생기겠어요. 많아 봤자 한 삼백 개 생기겠죠. 이 정도의 공약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제 손을 노리는. 김진석. 54세 남자. 울산대 전자계산기공학과. 88년과 90년 후에 폭처법과 집시법 전과 두 개는 노동운동가의 자격증 같은 거죠. 민중당 울산신앙 부위원장 얘기도 합니다. 이게 2014년 통합진보당 후보들한테 정말 많이 보던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땡땡. 땡땡은 동네 이름이죠.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후보들이. 98년 남구 의원의 출마에 무소속 당선된 이후. 민노당 통진당으로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내리 7번 낙선. 육군 이병 전역인데 사유는 의가사 즉 가사사정입니다. 진보 3당의 단일화 후보이기도 하죠. 이거 이게 남구는 좀 상황이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노당 통진당의 후보가 당직자형 후보가 아니란 말이죠. 울산에서는. 근데도 첫 방 이기고 7번 내리지니까 되게 그냥 기록만 보고 있으면 중독자 같아요. 당직자형입니다. 민주당 김진규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했죠. 여기에 삼불가론이라는 답을 냈습니다. 깔았어요. 1. 당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어떻게 알았어. 2. 너네 민주당 적폐청산 의지가 미흡해 보인다. 가면을 벗어라 브로스 웨인. 3. 너네 민주당 적폐인사를 공천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 요약하면 너라서. 그죠. 발라드 후보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남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찰대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꽤 뚫고 있다. 우리 당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기본 공약을 제외하면. 물론 이거는 공무원 중에 비정규직이 얘기하는 거죠. 재래시장 및 소공원 지하에 재난안전대피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보입니다. 재래시장의 대피처를 왜 만들까요? 재래시장과 소공원 지하예요. 이 동네는 계속 지진 이슈가 있으니까요. 지진 때문에?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연탄 사용을 줄이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하고. 고래 얘기를 다 하죠. 남구에서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갇힌 고래를 바다에 방생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체험관 사업이 매년 70억 적자를 보고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냥 없애고는 현재 장생포 앞바다에서 하는 고래 바다 여행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보낼 때도 돌려보내기 전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전문가도 초빙해와야 되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지금 관리해 주시고 계신 동물 전문 사육 인력들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고래바다 여행선 사업에서 보는 게 이 앞바다에 남구 앞쪽에 있는 바다에 고래와 돌고래 떼가 서식하고 있어요. 아마 체험관에 있는 고래들이 방생되면 일단 이 무리한테 얻어맞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관광을 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고래 해봤냐? 배 탄 적 있어. 근데 정말 관광을 해보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배가 지나다니면서 고래들 다니는 동네 잠깐 잠깐 드나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중당 후보까지 만나보셨고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네. 무소속. 서, 종, 대, 55세, 남자, 정당인. 울산초 학성중 학성고 동국대 정치외교학 일병 소집 폐제. 재산은 1억 5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요? 부패한 자유한국당에 신물이 나서. 이제 그런 사람 쭉 나와요. 이제 경상대에. 진짜 화가 났겠지. 민주당으로 왔지만. 이거 이상 못했다. 쓰리 쿠션 맞고 나왔어요. 민주당에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도사지고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전략공천에 반발해 김진규 후보를 제외한. 김준규 후보가 결국 공천됐죠. 5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천막 농성을 벌였고. 맞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철회합니다. 김진규 후보가 한 며칠 나와있다가 언젠거부터 갑자기 안 보여요. 천막 농성장에. 그리고 얘기도 했어요. 이게 전략공천이 지금 나도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다 밖에서 보이게 할 일이냐.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김준규 후보가. 그러나 서종대 후보의 말에 의하면. 서종대를 경선해서 배제하려는 음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그럼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한번 가보시지.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공약은 성실하고 많습니다. 되게 비주얼로 완벽한 것 같아요. 5대의 공약 안에 19개의 공약을 정리해서 넣었고. 미혼모 복지 공약은 처음 보네요. 고래 생태체험관 및 남구청 고래수족관 폐쇄. 그리고 축제를 줄이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우와. 멋집니다. 네. 공약 네이밍이나 설명에 민주당 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장애인 공약처럼요. 일단 저 뭐냐. 수주 맡겨놓은 거. 갑자기 자기 손으로 막 글자 지우고. 빼 장애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티나서 안 돼. 철권 오프닝에서만 봤던 X자형 횡단보도 요즘 많이 보이더니 공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럼블 교차로에 있는 그거요. 네. 맞아요. 동네에 가끔 있어요. 4차선 도로에. 사진은 가장 라바에 가까운 표정과 신종 라바. 흰. 흰 자켓. 흰 셔츠에 흰 자켓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까지 남구의 내 후보를 만나 보셨습니다. 동구로 가죠. 울산광역시 동부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66세 남자 동구 일산동생 화진초 방어진중 경남공고 나이가 나이라서 출마 경력이 깁니다. 91년 지선부터 출마했는데요. 처음에는 민주당계였습니다. 신민주연합당이라고 91년에 평민단계가 만들고 선거를 딱 한 번만 치른 당이 있었는데 이 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던 울산시의 경남 도의원이었습니다. 97년 김대중 선본 울산시 선거본부장 국민회의 소속으로 쭉 출마해서 무진장 오랫동안 낙선하다가 06년 무소속 당선되고 한나라당 입당 10년에 재선한 전 동구청장 06년 당시에는 킹 오브 울산 정몽준 의원의 공개적인 지원하려 당선되었습니다. 작년 초 아주 오랜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런 동구청장급이 아니면 티가 잘 안 나는데요. 민주당계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혹은 자민련 쪽에 오랫동안 있다가 정몽준을 따라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정몽준을 따라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이런 지역정치인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예요. 2010년에 당선되고 반년도 안 돼서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 무형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당선 무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 반환 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받고 30일 이내에 선관위의 선거보전비를 토해내야 되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안 냈다는 겁니다. 아 그거를 강제로 못 뱉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뉴스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철석 후보의 해명은 당시 재산이 없어 반환하지 못했다.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다. 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돈 꺼주고 돈 안 갚으면 저런 말 하죠. 책임감은 늘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밥이 잘 안 넘어간다. 한 번도 편하게 누워서 잡은 적이 없다.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감정이죠. 아니 그럼 선관위는 이번에 공탁금 냈잖아요. 그거 재빨리 받아가지고 이거는 저번 거 받은 거고 공탁금 또 내 이러면서 계속 받아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관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탁금을 먹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보전비를 반환 받는 현재 재산은 아파트와 빚을 포함 3천만 원입니다. 재테크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아 그 압류할 게 없네요. 지금 신고한 거로는 정말 그래요. 빚이 너무 세요. 공탁금도 자기 들고 있더니 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 퇴직을 절대 반대하는 후보입니다. 지금은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명호 57세 남자 방어진읍생이고요. 직업은 현재 동구청장입니다. 정가는 한 건 있는데요.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그다음에 한 줄 더 있어야지. 불실기제 공정문서 원본 행사 이건 상법 위반이니까 그 관련해서 2003년에 400만 원 벌금입니다. 이 사람 3전 3승이에요. 네. 육금 만기고요. 방어진초, 방어진중, 학성고, 울산대 영문과, 울산대 공공정책학 석사 공공선박 발주에 꼭 포함되게 하겠다. 현대조선을. 이게 구청장 수준에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근데 보통 이렇게 해준다 그러고서 정말 원초적인 해법을 내놓는 군수나 구청장들이 있거든요. 국회 앞에 가서 막 할복하려고 그러고 누워 자고 막 제가 갖고 있는 그 구청장의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이 울산 구청장들은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한국, 조선, 미래 해양연구원을 유치하겠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또 케이블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호텔. 이거 하나 이상해요. 웨이브 오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콤 안에 있는 건데요. 웨이브 오르간은 바닷가에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를 설치해서 조수 간만의 차 혹은 파도, 바람 등에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건가 봐요. 본 것 같네요.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항암 공원 쪽에. 대단한 걸로 들리지는 않는데. 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있어 보였나 봐요. 이게 5대 공약에 들어왔어요. 해석 명쾌합니다. 있어 보였는갑다. 왜냐면 못 알아들으실까요? 웨이브 오르간 이런 거. 오브리라고 읽고. 직접 가서 봤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 복지 공약 등등 나름대로 그래도 다양한 공약과 꼼꼼한 제시를 했는데 되면 좋겠으나 확신이 없는 현역 구청창치고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오보가 있군요. 바른미래당 송인국 후보입니다. 63세 남자 경주대 관광학 박사 현대주유소 대표이자 한국에너지기술대학 설립추진단 공통대표입니다. 91년과 98년에 시의원에 재선한 전 시의원입니다. 7급 상승이 늘 실패했어요. 초선되고 나서 이제 95년에 민자당으로 도의회 진출을 꿈꿨으나 낙선 02년에 동구청장 04년에 국회의원의 한나라당으로 더블 낙선 전과기록 증명의 소속 정당명을 보면 당적 설명이 끝납니다. 자유한국당에 두 줄을 긋고 도장 찍고 바른미래당 거대한 당의 후보들이 다 소박겠죠. 그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재산이 44억입니다. 다 합쳐도 6분의 1입니다. 주유소. 대표님인데. 땅 엄청 많아요. 이 아이씨. 다른 후보들 다 합쳐도 6분의 1입니다. 공약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 후보들과의 연대 공약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같은 당의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와는 연포산 터널 무료화 추진 공약을 합동 공약했고요. 해상풍력 태양광 육성위원회 신설 공약을 이영희 시장 후보 및 적폐청산 민주연대의 박영수 무소속 북구청장 후보 서종대 무소속 남구청장 후보와 합동 공약했습니다. 그 연대가 그 둘이 다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100만인 서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서 말한 연포산 터널 무료화 공약을 100만인 서명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하고요. 100만인 서명은 다시 말해 모든 울산 시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리해고 반대 조선산업 발전 전략 이쪽 공약에서도 100만 명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울산 시민한테 받겠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서울 가서 받아올 수도 있고. 조선해양 플랜트 유치는 바로 다음에 나올 민중당 후보도 공약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중당의 후보 만나보시죠. 이재현 59세 남자 부간 실업학교 졸업 현재 현대중공업 사원 근무 전 현대엔진도조위원장 이전까지의 민중당 후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죠? 6전 5승의 오선 시의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유일한 낙선이 6회 지선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낙선한 것뿐입니다. 5승 1패의 시의원입니다. 전 구청장 김창현, 이영순, 김종훈 세 사람을 매우 호평하면서 현 구청장 권명호 후보의 4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우리 편 좋은 편. 그렇습니다. 김창현 시장 후보의 공약을 따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구청 버전입니다. 노동자 주민 100인 주권회의. 여기도 100명이네요. 현대엔진 노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구청 크기에서 100인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민중당 후보까지 만나 보셨고요. 이제 북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60세 남자 북구 농소생 농소초 농소중 울산고 동아대 법대 육군하사 만기 경찰 간부 후보 37기 경찰 유닛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경호 차장 이었기 때문에 MB 최측근이다.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백원우 의원을 끌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런 네거티브가 들어오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다. 경찰이 가려면 가는 거지 나는 민주정부 시대 때도 경찰이었다. 적극 대처했고 의혹을 제기한 일부는 지금 사과를 냈습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이다. 그렇죠. 다시 보니 아니다. 그렇지. 가라면 가는 거지. 실제로 당적은 민주당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북구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울산에 계신 분들만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울산이 어떠냐면요. 버스 터미널을 시내에 놓으면 고속도로가 멀고 북구에 놓으면 시내가 멉니다.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이 고속버스 터미널 역할을 하기 되게 힘든 스타일이에요. 부산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부산 들어가면 터미널 이전에 두실인가? 거기서 한번 내려줘요. 여기서 내려주면 여기서 내리라고. 근데 이제 노포에 들어올 때는 밑에서 다른 도시에서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죠. 그래 맨 북쪽에서 내려줘야겠지 이러고서 근데 울산은 정말 비합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경찰은 경찰서를 좋아합니다.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여기까지만 하죠. 박천동 52세 남자 울주구 농소면 출시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고요. 재산은 약 8억 정가 없고 해군 하사 만기입니다. 송정초 대연중 울산고 동의대 경영학 동의대 대학원 경영학 경석 그리고 같은 대학원 경박 오늘 농식사님이 말하는 후보들은 거의 전승이네요. 네 제가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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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한나라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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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14년까지 북구청장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좀 체크 멀리서 당선이 됐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울산 북구가 울산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던데요. 워낙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울산 북구가 한나라당사가 제일 약하죠. 네 지역 자체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 소속의 구청장이어도 해마다 증액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증액이 있었다.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의회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요. 네 그런데 다른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 공약을 안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시민운동의 역량도 중요한 거죠. 그저 한 광역시에서 구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구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경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알고 있겠죠. 이걸 뭐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그 경제 규모를 본다면 밥 정도는 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데 안에서는 또 돈 없다 해요. 심지어 구는 딴 구에서 와가지고 고등학교는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문제 맨날 돼요. 뭐요? 하남시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었는데 남양주시 있는 친구들이 하남시로 가니까 예산이 아깝다면서 반값만 주겠다. 그래서 좀 같은 학교 내에서 남양주시 친구들은 돈을 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세하게.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저 동구 애가 왔는데 쟤한테 내가 이렇게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시는 조금 멀다 쳐도 구는 진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랑 옆집이랑 그 학교가 떨어져 있는데 특히 특성화고는 구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는 다 같이 하는 게 편하죠. 아무튼 북구는 복지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딱히 무슨 일을 띠는 공약이 없다. 울산 시민이 그렇게 고합니다. 저희들은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거 하나 그래도 미안해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50년 북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넓히면서 주민들도 그 과실을 누리게 하겠다. 이 과실이라는 게 그죠? 치사 네. 행정 미안한데 뭐 그런 걸 읽으세요. 영어로 forward 박천동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재근 59세 남자 김해 농공고 졸업 아유 스튜디오 사진 잘 찍었네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266천이야. 현대자동차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동시에 바른미래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원장이고요.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2, 3, 4회 지선 3번 출마해 낙선 당선 사퇴 6회 지선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청장 낙선 그나마 구의원 시절에는 부의장도 한 적이 있네요. 전과는 3건입니다. 97년과 99년의 도로교통법 이거는 3년간의 질풍노도의 시위였네요. 도로교통법 위반 100, 150. 폭주를 하셨나요? 사춘기였어. 혹은 이니셜 D. 2000년에는 폭처법으로 벌금 300. 자동차 2대와 장남 명의의 아파트가 모두 대출담보로 잡혀 있어 재산이 마이너스 2억 6천. 이영희 시장 후보따라 수소차 애호가 있고요. 아까 동구 송인국 후보 얘기할 때 합동공약 얘기했죠. 연폭산 터널 무료화 추진 공약이요. 이 터널을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터널 모두 통행료가 5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 5개 터널이 모두 무료예요. 그래서 연폭산 터널도 무료화해야 한다. 사실 솔깃하긴 한데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데.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손해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감을 주겠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 100만 서명운동. 100만 서명운동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2개구의 연대 대책위, TF팀 구성, 다른 의원 및 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촉구. 왜 이걸 시의회에 떠넘기지 못하고 굳이 어디서 100인을 찾고 100만인을 찾을까요?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사즉생의 태도로 임하겠다고 합니다. 500원 때문에? 네. 비장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지역 이슈 중 하나가 동해남부선이에요. 이게 복선화되면서 피해선되는 부지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도 이슈이긴 한데. 김재근 후보는 이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동천강 동쪽에 강동권 아쿠아리움을 짓고 관광 유람선도 띄우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을 파이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는 고래를 풀어주자고 하고 어디는 다시 수족관을 짓자고 하고. 그러게요.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아쿠아리움에 고래를 갔다 오지는 않겠죠. 남구에서 풀어준 고래 북구에서 잡아간다? 홍성갑 같은 이유대구.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어차피 커뮤니티에 어울리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강진희 48세 여자 경상대 교육학과 민노당 통진당으로 재선한 울산 북구의회 부의장입니다. 진보 3당의 단일 후보로 합의가 되지 못해 경선을 치렀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경선 승리자죠. 진보 정당들끼리도 여론조사 한 거예요? 네. 나머지 지역 나머지는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여기 북구청장이랑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기초의원 동구, 이의 선거구 이 세 개가 합의가 안 돼서요. 여기 이 셋은 경선을 치렀습니다. 북구답네요. 1호 공약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지만 후보가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은 교통 공약인 듯 합니다. 새벽과 심야에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버스 노선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공약은요. 이윤을 우선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버스 회사와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 버스 공영지를 준비하겠다. 그거는 정의당 거가 들어온 거네요. 동의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 역시 이야기합니다. 조기 완공하겠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은 구민들의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완공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조기 완공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복선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후보들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들 리스트를 뽑아서 그 뒤에 조기 완공이라고 붙인 다음에 공약이 되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걸 짚어줬는데요. 조기 완공은 저는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걸 빼놓고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 원점에서 제거하겠다. 그런 거면 얘기해도 되지. 조기 완공은 뭐라고 말해. 그건 노동자들이 짓는 거지. 지속추진이라는 공약도 있는데요. 나는 승리자들하고만 얘기하니까. 다 우리 후보들은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러네요. 사업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네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박영수 49세 남자 지산종합법률사무소 국장 감천초 장평중 경남공업고 방통대 법학과 방송대는 원래 잘 설명을 안 드립니다. 저는. 네. 방송대랑 석박사는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관련 직업을 가졌게 설명드립니다. 학력상의 사법시험 10년 준비 10번 도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다가 로스쿨로 바뀌었구나. 가끔 피곤하면 1년쯤 빼먹기도 하는데 쉬운 게 아니죠. 상병 복무 만료 과거의 대표이사였다가 직장인이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재산은 1억 8천 체험인이 2대나 있습니다. 1억 8천인데? 네. 북구 의원에 2번 낙선하니까 우와 울산인데 쌍용차 타는 거 처음 봤다. 아 그렇군요. 그러네. 2단 북구 의원에 2번 낙선하니까 3번째 빡 떠니까 그냥 구청장 도전 그렇습니다. 이거 뭐 공탑금 차이도 얼마 안 나는구만 이러면서 뭐 체급을 올리고 싶은 때가 있긴 하죠. 그렇게 화가 나면 서종대 남구청장 후보 등과 규합해서 무소속 적폐청산 민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종대 후보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박영수 후보는 2014년에 세정연에 입당한 다음에 선거운동 및 당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공약에 한글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로 하려다가 정렬이 다 틀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 뭐냐 문서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 잘하는 사람 주변에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 스페이스로 하지 마. 이거 대학 교수님들 다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맞춘다고 얼마 힘든데요. 아우 속상해 죽겠어 교수님들. 트램 건설 공약이 많은데 트램 건설 트램 건설 얘기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건설되면 누구 건가요? 회사가 운영해야 되니까 공사를 따로 짓죠. 공사를 따로 지어서 그러니까 울산 도시철도 공사 뭐 이런 것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버스 공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램을 건설했다는 거는 공영화된 교통 환경을 주장하겠다는 거네요. 맞죠. 선차는 뭐. 4차 산업 관련 교육해서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AI, 인공지능 이런 관련 교육을 이제 중위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실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진보정당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차상위와 상위를 구분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행정비용이죠. 네. 행정비용 때문에 돈 못 나눠. 그냥 원하는 학생들 다 하면 되잖아요. 네. 심지어 이거 해준다고 해도 우리 딸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문송이거든요. 여기 싹 다 문송이에요? 그런 거요. 난 공짜 돈 준다고 해도 안 배워. 따님 위주로 교육 정책을 얘기하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못하네요. 아니 나 같아도 돈 주고 배우랑도 못 배운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서. 여기도 공약에 더불어가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타운 건립.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박영수 후보와 적폐청산 민주연합이라고 할 때 이게 뭘까 했는데 민주당의 적폐을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더불어 타운은 보육타운입니다. 그리고 제주 공장 근처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문화 야시장은 잘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죠. 요새 지자체마다. 어디 안산 가서 감동받았나 보네. 요새 농촌 지역에서도 많이 해요. 주말마다 시장 열어서 다문화 결혼 2주 여성 들어와서 지역에 음식 내고 괜찮을 거거든요. 취재를 많이 합니다. 한 번 맛들이면 장난 아니거든 또 그게.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4개의 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셨고요. 광고 듣고 와서 울주군수와 지옥도가 열린 교육감 후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뭐?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57세 남자 신화의 NDC보다 7415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NDC가 이선호 씨군요.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본명을 몰라? 울산생 울산고 울산대 행정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의무사관 후보생 1996년 5월 13일 1996년 5월 13일은요. 한일그룹이 우성그룹 18개 계열사를 일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게 진짜 화가 났군요. 도로교통법이 150 아 눈치 깠네 아 아까워 속일 숫자인데 5분은 생각했다고 회사원 겸 진보정당 당직자 유닛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지만요. 민노당 창당 발기인 국참단계 크게 두 가지 공약 첫 번째 선거법 개정 투쟁 왜 군수를 나왔을까요? 1번 질문 왜냐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지선의 경우에 선거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은 120일 전이고 구청장하고 시의원은 90일 전인데 군수랑 군의원 후보는 60일 전이래요. 이게 왜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선거안에서 돈 쓰기 모아다는 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60일이면 경로당도 다 못 돈다. 구청장들은 좁은 동네를 한 달은 더 뛰고 군수는 그 넓은 데를 딸게밖에 못 돈다. 투쟁하겠다. 국회 총선을 출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만 보면 둘째 국립울산의료원 유치 지금 직함도 국립병원 유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국회의원 선고 나가긴 했는데 낙선을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네. 여기도 500만 원 주는 거 있네요. 그래요? 네. 뭐 하면 준대요?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까지 3년간 적금을 가입해서 그 비용 중 일부를 울주군에서 지원하고 졸업하면 500만 원이 생기는 아 그거 맞아요. 언제 한번 봤죠 우리가. 네. 그거 이제 정의당에서 사회상속죄로 많이 나왔던 공약이었죠.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건 그 해에 세금 수입 중에서 그대로 돌려준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청년들 목돈 마련 지원하고 똑같은 형태를 고등학생으로 내린 거잖아요. 하긴 뭐. 울주군수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제일 센데요. 이선우 후보가 8억인데 제일 거지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십시오. 둘 다 거지예요. 자유한국당 이순걸 57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 온양 출생입니다. 충남 온양 아니에요. 13억의 거지. 13억. 정가 없고 일병 소지 폐제 온양초 남창중 울산 공고 경남대 무역학과 울산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03년 무소속으로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요. 2006년에 바로 한나라당 품에 안깁니다. 쭉쭉 울주군 의원에 당선해서 울주군 의회 의장은 2010년에 역임했습니다. 울주군이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잡음이 엄청 심했던 곳입니다.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강길부 의원이 지금은 아니죠. 탈당했어요. 국회의원이 탈당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주루루루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공천 잡음 때문에 강길부 의원이 울산 속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르르 몰고 열린우리당 갔다가 우르르 몰고 데리고 나갔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피리붓는 사나이 피리군요. 물에 빠트려 죽이잖아요. 피리붓는 나이는 쥐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울주군수 정확히 맞추신 것 같은데 울주군수 당내 경선에서 현역이 아닌데도 어쨌든 현역 시위의 의장과 시위원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약은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싸움이었거든. 제1호 공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역 방송에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산에 해운대를 만들겠다. 햄포 케이블카 개설. 그래서 왜 울산에 굳이 해운대를 만들냐. 영남 알프스죠. 왜냐하면 지금 울주군에 원전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가 지역의 큰 이슈입니다. 울주군과 기장군 검은 돈 액수는 다 있는데 쓰이는 데는 알 수 없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후보는 선거법 입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소문이 돌던데 쩜쩜쩜 이라고 하자. 경선 과정의 음해 난무 거짓 소문의 떳떳 끝입니다. 그거는 소문 가지고 선거기관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역의 그거예요. 방송이에요. 약간 공영방송급이에요. 얘기했잖아. 기자들은 다 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 기자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재난 대비해서 관내 전 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르신들에게 재난 대비 보호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긴 하네요. 보호장비요? 근데 이제 헬멧? 방독면 생존배낭 방재모자를 구입할 때 반을 지원해주겠다. 그 방재모자가 저기 포항에서 나왔던 모자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각 공공기관과 집안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포항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자전거 헬멧도 들고 다니기 싫은데 그걸 평상시에 들고 다니라고? 그 방재모자는 평소에 아마 그게 포항에 있던 거랑 동일한 거라면 방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깔고 앉아 있다가 지진 같은 상황이 오면 머리에 딱 뒤집어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뭔지 아는데 방석이라는 이유로 평상시에 늘 들고 다니는 라이너스 같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소를 하면 되죠. 우리 저기 뭐야 군대에서 행군나갈 때 허리에다가 그거 수통 수통 말고 그 저기 뭐야 판초구이 복대 판초구이 말고 깔고 앉을 수 있는 거 깔고 앉을 수 있는 거 여기 허리에 메고 앉아 있잖아요. 기모노처럼 하고 다니잖아. 왜 그거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담맬 때 이렇게 엉덩이 딱 붙어있는 스티로폼 반석이 있는데요. 가로 가다 보면 거기 바퀴도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바퀴붙어있는 거 되게 일용 의자로 되게 핫해요. 알았어. 꼭 가져다닐 것이다. 아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왜 다 공약을 웃어서 쿠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를 이렇게 사랑해 우와 우와 무소속 이형철 86세 남자 농업 학력은 미기재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 북두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과직 당선되실 분 아니 근데 이분은 납부액이 7,700만 원이고 5년간 체납액이 180만 원이 있으신데요. 굳이 뭘 내세요. 밀려댓 같은데 대산이 많잖아요. 66억 100억 100억 가자 돈 더 벌어서 뭐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온 거죠. 공탁금이라도 내려고 수학교 출신이시겠네. 병역은 63년에 이병한 날에 전역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유가 국토건설단이에요. 네. 박정희가 미필자들을 데리고 이제 병역 대체로 공사에 동원을 했었죠. 그렇죠. 병역의 손자까지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진짜 나도 처음 봐. 차남, 장남 외손자 엄청 투명하고 싶으셨나 봐요. 또 외손자가 이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 4월에 사급받았습니다. 지금 기분 제일 좋을 때죠. 그렇죠. 와 신났네. 그렇죠. 울주 이북도민 이북도 출신이군요. 95년에 울산시의의 의원이었고요. 이노고롤 울산시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때도 고령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98년에도 울주군의의 의원이었습니다. 02년에 군수선거 나왔는데 낙선을 했고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도 냈습니다. 생애 그 긴 생애 단 한 번의 전과가 네. 그리고 정당에 소속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재산이 66억이잖아요. 땅을 4페이지 정도 갖고 있어요. A4를 꽉 채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걸 4페이지 정도. 네. 선관위에는 아직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고 게시물이 4개 있는 블로그에는 공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이 많아요. 도로도 갖고 있고 묘지도 갖고 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땅을 일찍 샀으면 그 땅이 지난 50년간 뭘로 변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묘지가 있어. 그리고 이형철 후보는요. 본인의 20살 생일 때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31년 6월 25일생이에요. 시민지의 기억도 갖고 계시겠네요. 3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검색해볼까요. 뭐 압제에 시달렸겠지. 대단하시다. 정정한 무소속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80 후반에 노인도 열심히 선거운동하는데 철없이 단일화 안하고 싸우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보시죠.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학교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복만 전 교육감이 재심에서 징역 무려 7년 와 김복만 교육감도 71세에요. 출소하면 78 그럼 나이에 의한 양형 같은 거 받지 않나요. 보통 받겠죠. 벌금은 1억 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 이라는 기록적인 형을 때려맞고 나이에 의한 양형 해서 7년이면 어떡하지 71의 감방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공범으로 5년을 선고받은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저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계보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하여 울산교육청 교육감 선거는 재보선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교육감 괴담 시티 보십니다. 4대 5대 6대 7대 울산 교육감이 선거 부정이나 비리로 처벌을 받거나 교육감직을 잃었던 곳이 울산입니다. 이번에 8대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문은 잡히지 마라 임기완료 뭐라고 할까요? 잡히지 마라 그런 울산입니다. 건호영 73세 남자 동아대학교 법학과조로 본인 해군 만기 장남 상병 만기 차남 육군 만기 전 울산 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두 번째 교육감 출마인데요. 울산 고등학교 교사로 32년 근무입니다. 전 몰랐는데 울산고가 사립학경 가봐요. 재산은 12억 정도고요. 2014년 출마 당시 블로그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약폴더에는 작성된 포스팅이 없었군요. 2018년이라고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압박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전과자랑들하고는 단일화 안 한다. 전과 있으신 분이 세 분도 계신데 단일화 안 한다고? 약속은 교권이 바로서는 학교를 만들겠다 입니다. 교권 좋아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사를 배제하고 학생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교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의 학생 평가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아니 뭐 전문가겠지만 그런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왜 이런 대립구도를 이 베테랑이 마음 편하게 막 내뱉을 수 있는 거죠? 교사를 신경 쓰면 학생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더 돌보면 교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서로 상충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때린다 이거죠. 이게 유의...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때리고 싶다. 진작에 알고 있었구나. 난 도통 몰랐네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특히 경상도권에서 이 교권 얘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저로서는 좀 낯선대요. 울산형 울산형 교원보호조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생인권보호조례에 대한 반대에 굿부겠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권 침해로 스트레스를 받는 뭐 교사를 위한 힐링치료센터를 설립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사 트라우마센터 같은 거네요. 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왜 조례가 조례는 뭐야? 그건 거의 뭐 백인의 삶도 소중하던데? 그러게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리더로 학생을 키우겠다면서 그린 리더? 뒤 대답은 더 웃겨요.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거 어쩌라는 거지? 쿨레 진동 어쩌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쿨하네요. 장평규 54세 남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본인 아들 육군 만기 재산 9억 정도 전 울산 교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교원 포지션 좀 애매합니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진본 진영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올해 2월 28일까지 한 전국에서 예비 등록 직전까지 교사였던 유일한 후보입니다. 선거 혼탁과 편가르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는 보이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자기 공약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기량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약이 안 나와요. 무상교육 확대 그리고 혁신학교 공약을 내겨렸는데 에디터 왜요? 선관위 공약 되게 의미 없네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원래 전교조 쪽에서 많이 이야기한 건데 장평규 후보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제가 굳이 부연하진 않겠고요. 고교 무상급식 점진적 실시. 수학여행의 학부모 경기 부담 감소. 그런데 이 점진적 실시가 저 같은 학부모한테는 굉장히 희망 고문 같습니다. 점진적 실시요? 언제 죽건대요. 우리 졸업하게 돼. 예상되는 시기도 없고. 전면 실시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4년인데 점진적 실시하겠다는 건 안 하는 거다? 네. 애는 혜택을 못 받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는 빨리 크니까. 그리고 방과후모 돌봄과 학습지원 전담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데 제가 늘 경계하는 후보들은 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책과 예산의 외주화라는 느낌을 저는 늘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 학부모 상담, 상설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상담 교사의 교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흥수 63세 남자. 동네고 졸업,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문학박사 마쳤습니다. 교사, 교장, 교육청, 교육국장 역임을 했고요. 육군 상병, 의병 제대, 아들 5급 면제, 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이었기 때문에 행정까지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해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은 9억 6천 정도입니다.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동양상을 시청을 했는데요. 제발 텍스트로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너무 싫어.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로지 아이들만 백년지대계 정치색 노골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가 정치꾼들의 선동장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정치와 이념화를 반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추자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얄짤없이 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 좀 얘기해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코딩 교육을 하겠다. 왜 말하셔요? 드론 교육도 안 되네. 공교육 정상화와 코딩 교육의 연결성 제가 아직은 현재 찾지 못했고요. 이거 공약 얘기 중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꼭 들어가 있는 문구가 하나가 좀 무서워요. 뭔데요? 정책 사업 만족도 하위 30% 피해지. 지금은 만족도가 낮지만 매우 중요한 시스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오키 60세 여자 김해생 근곡초 한림중 대례사여고 부산대 수학과를 나와서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명덕여중 현대공고 교사를 역임을 했고요. 전교조 1대 2대 지부장입니다. 전교조 교사 출신의 코스가 있지요. 풀뿌리 급식연대 혹은 무상급식연대 이런 데를 하는데 거기 상인 공동대표를 했고요. 현재는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 대표입니다. 장남 육군 만기고요. 전과가 4건입니다. 조합원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부 다 조합활동 4건이네요. 코딩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처럼 교실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는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코딩 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순서도를 그리면서 전체적 흐름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전 좀 놀랐습니다. 유일하게 코딩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들은 보이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낡았는데 꽤 연구가 되어 있는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좀 티가 나고요. 살인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역 연계한 돌봄체계 그리고 초등학생 준비물 지원. 학교 폭력 기록을 별도 관리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기록이 모두 대입과 취업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는 보수 쪽 후보들이 되게 열심히 까는 부분이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록이 취업활동에까지 문제가 될 일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북 교육감 후보가 이 기록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벌금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정가 기록까지 될 정도로 지금 이슈입니다. 선거 경력도 많고 준비도 오래 해온 것 같습니다. 국왕열 62세 남자. 대구 출신이고요. 최초입니다. 제가 이 후보 경력을 예스이사여 찾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멕시코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문학 박사이고요.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울산대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고요. 본인 장남 육군 반기 차남은 이병 소집 해제입니다. 이력이 매우 특이한데요. EBS 세계 테마 기행 진행자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히 세계적 인물이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한강에 맨부커상 수상은 2016년이지만 나는 그보다 7년 앞서서 동양인 최초로 라틴 신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멕시코 국립대학교 역사상 최단기 박사학위 수여자이기도 하라면서 셀프 홍보를 잘합니다. 최단기 박사학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5D라고 읽어야 돼요? 4D단까지는 알겠는데 5D. 처음 들어요. 5D? 그렇죠. 열매 이름 아니에요? 5D? 5분이면 다섯 가지 감각이잖아요. 맛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암각화에? 네. 그래서 반구대... 이렇게 혀로 빨아? 그럼요. 명소야? 왜 굳이... 반구대 암각화를 핥아볼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 5D 입체 상영관 설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열매다에. 근데 이 공약이 정말 좀 쌩뚱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더니 이 구강열 후보이자 이 작가가 증강현실 그림책 반구대 AR이 작년에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그대로 갖고 온... 내 콘텐츠 좀 써줘. 네. 신체 발달에 맞춰서 책상 걸상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겠다. 교정용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스튜디오도 좀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주겠습니다. 정참모 65세 남자 울주생입니다. 향산초, 상북중, 경남공업고대학교 졸업,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교사 경력이 22년인데요. 몇몇 학교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전 울산인건연대의 이사였고요. 울산 여성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 표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초등교사를 2002년까지만 했네요. 본인 하사 만기, 아들 육군 만기. 초등교사 22년을 근무를 했는데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1989년에 받아요. 그리고 선거 경력이 무려 6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휴직했을 때 출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올 낙선. 그러네요. 낙선제 이방자 여사님 같은.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폴리 패서가 아니라 폴리티처 계열인데. 91년 데뷔한 게 도의회 의원 선거네요. 네. 그래서 1991년에 시의원 선거 출마인데 이때 휴직을 하고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로봇카 폴리 계열이고요. 교육감 교육위원. 그러니까 왜 선거 기간 되면 바로 로봇처럼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진보 계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약으로는 살인유치원 무상교육 그리고 울산 시립대 신설 공약이 눈에 띄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변호사, 전문 상담사, 보건교사 등등등 함께 상설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김석기 72세 남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본인 아들 육군 만기. 중등교사 교감 출신입니다. 정가가 4건인데요. 92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800만 원 벌금. 그게 교육자. 일대 울산유구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원주택을 지었나. 98년에는 뇌물공여로 집행유예. 교사가 뇌물공여로 걸릴. 뇌물공여는 교육감대예요. 그럼 오케이. 납득.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이 정도 나이의 교사들은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징역시월. 이 정도 나이의 교사들이 뇌물공여라고 받는 건 절대로 실형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이반으로 징역 8월 집유위년을 2006년에 받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교육자치를 하러 나온 교육감 후본데요. 두 번째 교육감대군요. 전 초대 그리고 제4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괴담시티라고.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보디빌딩협회 회장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건축법 위반인 걸 보면 보디 빼고 그냥 빌딩협회. 자유시민년대나 보수단체 교육감 후보 범추대위원회에서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초대 교육감 때 17개월 그리고 4대 교육감에는 1개월 남짓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나왔냐면 교육감을 두 번이나 역임했는데 한 번도 끝까지 역량과 열정을 쏟지 못했다. 그게 누구 잘못인데. 검찰. 왜 잡아? 사람이 일하는데. 특히 다른 건 인정해요. 특히 나 지난 2005년 때는 억울하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을 찾아가서 격려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고 밝히면서. 그게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권률 위반인가 보군요. 네. 그렇고요. 공휴일 중식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및 북한. 공휴일 중식은 어떻게 와서 먹으러 가요? 보통 도시락이나 바우처를 제공을 하죠. 그런데 그 바우처 제공이 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편의점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카드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방학이나 그리고 주말에 편의점 가서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가 늘 급식운동 진영에서 많이 비판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꼭 당선이 혹시라도 된다면 교육감을 꼭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기초위에 돌고 울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초위에 투어 단골 검색어가 있습니다. 뭔데요? 음주. 그렇죠. 폭행. 욕설. 이 세 개는 디폴트고. 네.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추태. 무리. 주먹. 꼴불견. 몸싸움. 혈중알코올. 그러나 울산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깨끗한가 봐. 네. 좋은 일이에요. 2016년 12월 3일에 경찰에 연락이 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응? 경찰이 출동합니다. 응. 그리고 자고 있는 손님을 깨워서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가시라고 권유합니다. 네. 꿀잠주인이던 이 사람은 갑자기 You know who I am? 그렇죠. 기억상시. 군의원이다. 정말 경찰 올해 지구대 올해 일하신 분들은 지방의회 의원 한번 소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놈들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고 외치면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가만히 안 뒀다. 약속한 대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그렇죠. 재판부에서 웃기지 말라고 벌금 8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우와. 800만 원 선고한 것도 검사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아까 교육감 김석규 후보가 800만 원 썼거든요. 건축법 위반이었죠. 이거는 경찰 폭행이니까요. 이것도 검사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이게 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만 원이 확정이 된 거죠. 네. 더 재미있는 걸 찾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좀 혈서도 쓰고 노래 부르는 국회의원 아구창도 날리고 인사 안 받아줬다고 때리고 네. 그런 일이 울산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울산의 군의회와 구의회 시의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 걸리느라요. 네. 아. 울산을 돌았습니다. 아이고. 금요일에 큰 거가 남아있군요. 네. 이거가 끝나면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죠. 내일 이 시간에 경상북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한 주 남았네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즉, 서울과 신상북도에서 계속 einzel하여 친구 sobie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